전라도 벌교가서 창구막 정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요 기계로 요 기계로 까서 껍데기 까서 이렇게 전이랑 무침이랑 그래서 여기 밥에 밥에다가 양푼에다가 넣어서 비벼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낙지후롱도 이렇게 두개가 나오고 요거는 이게 창구막 창구막 요게 그냥 새구막 까서 잘 놔뒀어요 요거랑 무쳐서 밥 얹어서 김가루 뿌려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푸짐하게 잘 나오네요 자, 끝입니다.